오늘 22일까지 밀양 얼음골 주산지 일대에서 사과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. 얼음골 사과는 얼음골 주차장과 밀양 한천 주차장, 원서 사과 집판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가 취소되는 등 관광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 농가를 위해 밀양시는 주산지 판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어려울 경우 밀양 농산물 쇼핑몰인 밀양팜에서 사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